bae 안녕하세요 주차의 활동 시작입니다 오늘 신차 planning 하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는 오늘 저희가 일찍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연습시 활기 시작하시겠습니다 첫게임이 많은 스케줄이 있어요 수체중 말고 또 중간에 저는 보이는 날이 오늘 다녀올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하느라고 뭔가 바쁘게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쇼챔. 오늘은 쇼챔. 오늘은 주요일. 오늘은 주요일. 오늘은 3주차. 오늘은 3주차. 오늘도 파이팅. 오늘도 파이팅. 중간에 콘테스트 촬영도 마쳤습니다. 그거 진짜 가져와. 정말 너무너무 편하고 진짜 너무 재밌게 촬영했어요. 나으로 컴퓨터 제가 굉장히 기대돼요. 어 험트기야. 아 미쳤나봐. 네. 너무 친한데? 긴 머리에다가 저 색깔 하면 너 진짜 완전 완전 변신이다 진짜. 어때 이렇게 하면 약간 저렇게도 쇼챔. 여기 쇼챔피언에서 땡진님도 만나고 영진님. 정유진님의 라디오에 출연하려고 지금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예쁜 황평 목걸이도 했어요. 원래는 오늘 머리를 여기 풀려고 했는데. 묶은 것도 뭔가 약간 세련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저의 침인이야. 왜? 수주스? 아직 제가 생각해서 그릴 정도의 실력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예쁜 그림을 따라 그리는 적도 해요. 제가 눈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짜투리 시간을 남는 걸 그렸었어요. 잘하자.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선 선배님께서 딸기맛을 한 분 너무 맛있어요. 음. 음. 라디오가 끝나고 저희는 이제 다시 쇼챔. 그리고 또 막아서 이제 다시 무대보고 갈아입고. 하러 갑니다. 갑자기 턱이 간지러워요 짱 맛있어요 아 진짜 오늘 1위 수고라는 정말 감사한 소식을 듣고 무엇을 할 거냐라는 질문에 저희가 파트체인지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저는 유나 미얀 미얀 저는 머리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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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미찌 그리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의 워너비 그리 인지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찌 사랑해요 고맙다 뚜둔 짠 오 으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미찌 덕분에 1위를 했습니다 진짜 상 이렇게 행복해 생겼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미찌가 여기 있지 않지만 같이 행복했을 거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상 진심으로 잘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저는 릿지한테 바치겠습니다. 엔딩 때 우리도 놀랐는데 릿지도 아마 너무 놀라고 지금 행복하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릿지 다시 한 번 더 훈훈 고맙고 릿지 오늘 저희를 위해서 힘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우리는 또 내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2만 감독하겠습니다. 릿지! 릿지! 원윙! 감사합니다. 오늘 3주차 엠카 왔는데요. 다같이 스포티한 모습으로 엠카에 찾아왔어요. 아마 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엠카악다운에서 컴퓨터 생방송이에요. 오늘 계속 물을 말고 있었더니 드라이를 해도 계속 올라가요. 오늘은 랩을 잊지. 나는 준비가 돼. 일지. 오늘 비가 온다. 애들이 혼자서도 잘 놀지. 노잼 미지. 너 너 오늘은 내 앞가림은 내가 해를 재활피시 거예요. 내 앞가림은 내가 해를 재활피시 거예요. 내 앞가림은 내가 해를 하는데 예지 언니가 내 앞가림은 내가 해를 재활피시 거예요. 이 디테일 보이세요? 무언가 내 뒤를 뚤랑뚤랑 따라오는 거예요. 몇 개지? 1,2,3,4,5,6,앞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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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20살.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첫 생방 무대이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졸였던지. 이 흰 바지가 감안 바지가 될 때까지. 류진이의 프리사일까지 보면 유나가 이렇게 간격이 되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 뒤로 안아도 될 것 같은 거 안아도 돼 저희 이렇게 오늘 또 트릴 미찌가 하게 해줬어요 저희가 오늘은 또 생방송을 했단 말이죠 류진이의 프리사일까지 미찌가 그 발차기를 보셨는지 오늘 또 무대를 재밌게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오늘 하루도 미찌 너무너무 수고했고 우리 내일도 화이팅 합시다 미찌도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미찌 사랑을 한 번씩 치고 갈까요? 하고 싶은 말이지? 미! 하고 싶은 말이야 미지구나 지! 고! 맞습니다 아 이 흐름을 뭔 흐름이야? 맞습니다 사랑해요 그렇게 하지 오늘 빨리 빨리 아 뭐야 재미없어 뭐야 한 번 마지막으로 시작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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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다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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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3주차! 3주차! 이제 탕방을 따라서 저출만 하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채소랑 친해야된다 그랬어. 많이 먹어요! 진짜! 전 이런 거... 뼈가 끼어들었다. 연기가 날 정도로 해줘야 이렇게 탱글탱글한 마음을 만들어지거든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자리 뺏겼어요. 두간 때. 이거 먼저 시작했는데, 다들 나보고 나보고 이렇게 해서 신윤아 또 머리해? 이랬으면서 저도 해봐도 돼요? 이럴 거면서 하고 하나, 둘 얘를 안 돼, 위로. 어, 그렇게 울려. 내가 너무 이렇게 골반... 혼자 이러고 있어. 제 도라에몬 가방 주머니를 소개해드릴게요. 건조하세요. 네. 근데 손 안 닦으셨죠, 선생님? 소독하시고 헤드필 바르실게요. 선생님, 돌려도 손을 닦아야 해요. 양치 않은 사람! 짠! 저는 소독하는 애로 들고 다녀요. 짠! 소독이 나요. 그럼 소독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저 이걸로 양치 좀 하고 올게요. 아, 그건 안 돼요? 폼 클렌징. 유나 사탕. 그리고 마스크! 화장솜과. 면봉. 로션도 대용이야. 물티슈. 그리고 이거는 강아지 목 악세사리. 그리고 이어폰. 제가 요즘에 그 무선... 제 방송 방해하지 마라. 죄송해요. 게스트님. 네. 아, 이거는 저희 숙소 수건이에요. 아침에 제가. 여기에 딱 그 수건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젖은 수건을 가지고 현장에 건져기 때문에 가습기가 건져거든요. 제 프리믹처였어요. 미 flew wein. 천연. 있으면. 잘 있습니다. 하이 오줌. 그 미. 새우이 오줌이. 내 앞자리 내가 해. 하이 오줌이. 제와줌이 오줌이. 다행히 하네요! 또로 자리에 비추기. 저희 군데도 정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믿지도 재밌게 잘 예쁘게 봐주었으면 좋겠고요 가만 있는 무대를 위해서 회사로 돌아가서 모니터를 단체로 해보고 안무 연습도 하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여러분 봄 신상 컬러입니다 저희 벌써 3주 차입니다 3주 차 믿지도 수고했고 믿지도 수고했고 우리 앞으로 남은 일주일반도 열심히 합시다 시작! 1주일 1주일 날짱! 2주일 날짱! 리아 언니 방문하셨어 자기야! 앞머리가 뭐야 왜? 자기지? 언니 언니! 이지경 뵐 때까지 어디 있었어 나한테 안 오고 자기야 좀 오지? 기다렸어 어머 자기야! 뭐야 자기는?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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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기야 오늘! 한세 과이 무슨? 재림이 도수야 재림이 도수? 그거 잘 어울려 지금 막 칠 거 같아 근데 언니가 생각보다 손짓도가 있는 거 같아 손짓도가 있는 거 같아 대박 대박 이렇게 해가지고 골드핸드가 그러면 저는 얘 뭐 부어? 우와! 언니가 다리 부숴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우! 다리 하나 없대요! 저의 팀은 두 명의 특별한 손이 있어요 한 명은 누구야? 마이너스 손과 유진 언니의 골드 손 골드 손 이거 유진 언니가 아닌가? 근데 유진이 이런 거 잘해 갑자기 침대에 있다가 나한테 내려가지고 언니 내 머리 따줄까요? 여기 단성의 시간이라고 여기 앉아서 그래서 여긴 내 자리가? 거기 내 자리에 앉은 거야 그러면 여긴 내 자리에 아 나 알았어 이게 리얼 시원하네 우와 선생님 피해 뭐 이렇게 앉아있으면 돼 그냥 나 해줘 그래 내가 해줄게 아 너무 세요 선생님 아 네 죄송해요 유나가 그렇게 집에 안마기 갖다 놓자고 했는데 안마기잖아 너 가려도 되겠다 이 머리 색깔을 바꾸고 양갈래를 하니까 되게 난 갈 줄 모르겠어 진짜 양갈래가 잘 어울리긴 하나봐요 언니들 잘 얘기 못하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뭔가 춤출 때 더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봐봐요 들리시죠? 완벽하게 오늘 옷 스타일과 머리 색깔과 이 눈 밑에 붙인 네모 보이세요? 굉장히 조화롭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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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더 잘 어울린다 네모 잘 알아 그러니까 성 הג한 건 날 말할지도 몰라 너무 비교해 우우 너무 바람 근데 난 말하기를 좋아해 하기를 좋아해 남의 인생에 무관심이 문화해 하지 못하길 필요는 없어 다 그냥 나의 때 완벽하니까 안녕하세요 아이치입니다 잘 만듭니다 오늘 컨셉 난 안칼집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콩물 파티였어 진짜 콩물 달고 엔딩 한 거 같아 댄서 때 뛰었어 그냥 어디로 뛰었어요? 이게 이거하고 이거잖아 근데 이거하고 중심이 이런 거였어 잘했어 잘했어 저희는 음악중심 산업을 마쳤습니다 3주차 음악중심까지 저희 끝났는데 오늘 저희가 또 블랙 가죽으로 맞아요 멋지보진 하나 둘 셋 약간 팬 컨셉을 맡았었죠 오늘 오늘 안칼진 고양이 컨셉이었는데 다들 소화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언니가 신나게 웃더라고요 언니가 다시 해줬어요 언니가 오늘 미미미 보여주겠다 언니 같이 3,4 I wanna be me with me 빨리 언니가 오늘 한번 빨리 뉴 새로 뉴 새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죠? 있지 나머지 일주일도 있지답게 마무리합시다 좋습니다 좋아요 시작 일찜 일찜 달자 도둑 1,1,2,1 다행 노래가 나왔어요 1,2,3 2,2,3 2,3 1,2,3 2,3 2,3 2,4 1,2,3 2,4 2,4 2,4 아 1, 2, 3, 4, 5, 6, 2, 8 수정받으러 왔어 뭐해? 털치 털이 참 잘 풀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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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낮에 손을 살았다면 기분 좋아하더라도 괜찮아요 나의 또로 인해 엄청 없어요 털치 라이터 무대 울산을 더 울산 처음으로 처음으로 오늘? 오늘? 혼자 하고 갔다 진짜 인기가 있네? 인기가 있네 인기가 있네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개에 나왔어요 사이트 좀 나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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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가 라이터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게 1위를 마치고 빠밤 그래서 빙수를 먹고 랜덤 스피드 댄스를 했습니다. 너무 수고했어요. 믿지 댄스를 좋아해줄 것 같아요. 오늘도 알쳤다. 너무 너무 고마워요, 믿지. 그만큼 저희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그래서 믿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우리 얼른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믿지. 오늘은 1위 영화 했으니까 워너비로 하자. 워너비로 1등 했으니까. 믿지, 믿지, 워너비로!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